갔어요 하이 하이하이 올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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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Bebe Vab-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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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이 노래가 한국 라인들의 ARMY song. Very very famous song. In Korea. How are you today? Today I'm good. Just a little nervous and... a little exciting. Hola! Good good! How are you guys? After 2 hours... I will go... military. I will miss you guys. Oh my god, it's midnight here. Oh! Midnight. The song sounds nice. This song is... military song. I'm great now because of you. Hi! I don't think I missed you. I will come back. 건강하게 돌아올거요를 뭐라고 하죠? I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 healthy 아 머리 보여달라고요? 아 머리 안돼요 머리는 내 훈련소 때 들어가면 찍는 사진으로 보도록 알았지? 나 머리 보여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들 왜 머리 보여달래? Can we see your hair? 아 진짜 이거 보여줘도 돼요? 안돼요? 어떡하지? When did you learn English? I don't know How do you learn English? Every lifetime I would learn English 오빠 지금 심정이 어때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보다 멤버들이 더 슬퍼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멤버들이 더 슬퍼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슬픈데 사진 보면 더 슬프겠어 그쵸? 진짜요? 살짝 보여줘요? 여러분 탈덕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탈덕 할 것 같은데 저의 머리카락을 보여주면 여러분 탈덕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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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뺑뺑이 뺑뺑이다! 제 머리카락 어때요? 뺑뺑이 여러분 저의 뺑뺑이 됐어요 제 머리카락이 없어 아니 나이스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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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이 뺑뺑이 뺑이 뺑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하진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찬리아 뺑뺑이 네 당연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이 없어졌어요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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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히 잘 갔다 올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앉아야 돼 나 괜찮아요 건강하게 잘 앉아야 돼 이제 저의 2개의 작업이 나와요 저의 2개의 작업은 Notice 와우 너는 더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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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신을 잘해 잘해 나중에 편지 주소 알려주세요 OK 우리가 문자를 보낼게요 뭐라고 하죠? 아드레스 아카운 아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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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주소 저 이제 들어가고 알게 되면은 저희 공식 SNS에 올려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지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거기다가 히히 군대다 암흐 오후 왕이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만약에 들어가면 갑자기 생각납니다 들어가면 이제 작업을 적게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공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읽는 게 제일 재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비세연에게 주의 문을 보내주세요 네 네 제 hobby는 읽는 게 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냥 한 번 읽어달라고요. 맞아. 군대리아 먹어보고 후기 알려달라고요? 군대리아? 알았어요.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 하하 여러분, 저 몸 조심할게요. 요즘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존경해요. 진짜? 네. 정말 존경해요. 매일 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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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상 상윤오빠 들어가는 거 차 안에서 보겠네요. 저도 제 동생이랑 차에 타 있는 상태로 인사했어요. 가족들도 못 내리게 해. 아, 진짜요? 아, 가족들도 못 내리게 하는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아, 가족들도 못 내리게 해. 사랑해. 사랑해. 태아모. 태아모. 태아모 네네. 건강해. 건강해. 풀딩에게 많이... 풀딩이 많이...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쑥. 선어 골프? 그게 뭐예요? 아, 학. 어헝. 풀딩이가 오늘 아침에 저 나가는데 반겨줬어요. 인사해 줬어요. 예. 오늘, 저는 아르바이도에 가는데 왜 알아? 너무 죄송해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 가고 싶어 마마시토 마마시토 인도 린도 린도 나가랜드에 다시 돌아가세요 나의 전쟁을 끝났으면 우리 다시 돌아가세요 나의 전쟁을 믿어요 그래서 나의 전쟁은 오늘부터 라찬이는 맏형이다 그러네 다시 시작이다 생각보다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올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빛세호님의 마지막 나의 전쟁을 저의 전쟁을 서울에 있는 중... 맞나요? 안녕하세요 민쥔 안녕하세요 민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몬스 그리고 안녕하세요 내가 너무 행복했었죠 콘서트와 팬밤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생겄내세요. 잘생겄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마. 왜? 절대 잊지마. 잊지마. 절대 잊지마. 뭐라고 해야하지? 말도 안 된다. 절대 잊지마. 절대 잊지마. 비디오를 봤어요? 아, 네. 비디오를 봤을 때 민트에게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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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를 고맙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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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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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국말 할 수 있는 민트들 빨리 댓글 좀 써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왔어요. ㅋㅋㅋㅋ 제가 머리를 빡빡 밀고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몬트와 비스온을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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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와서 더 멋있는 비스온이 돼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알았죠?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있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근데 한국어 하나도 없네. 다들 보고만 있지? 잘 다녀올게요. 보고 싶을 거야. 편지도 써줘. 울지 마. 울어는 뭐야. 울지 말라는 거야. 울라는 거야. 울지 말라는 거야. I can do it. 민트. 뭐라고 한 거지? Believe in you? 응. 제발 힘내세요. 더 힘낼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되게 쿨하네. 바이바이. 밥 잘 먹어요. 잘 갔다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몸 조심하고. 틈틈이 공식 카페도 제가 잘 확인하고 안에서 심심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편지 쓸게요. 알았죠? 잘 먹었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I love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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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M&T 빅세훈이었습니다 충성! 으흐흐흐 충성!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약속 잘 갔다 올게요 여러분 안녕 빨리 다들 마지막 인사해요 글 기대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see you 정말 Cardiac Aren't they back? 바이바이